안녕하세요. 금일은 HD 한국조선해양의 2023년 1분기 실적에 대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2023년 1분기 실적입니다. HD 현대 지주사나이 계열사 지배구조는 영상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HD 한국조선해양 자회사는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베트남조선, 기타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 및 엔지니어링 기능을 통합 후 전문회사로 운영 중입니다. 선박건조 도크 현황은 HD 현대중공업은 조선야드 9개, 해양야드 1개이며, 현대미포조선은 야드 4개 및 베트남조선소 야드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무중공업은 야드 2개 및 프로팅도크 건조시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의 2023년 수주 목표를 살펴보면, HD 현대중공업 조선부문은 82억 1,300만 달러 목표의 3월 말 기준 14억 6,500만 달러 수주하여 17.8% 달성, 현대미포조선은 37억 달러 목표의 3월 말 기준 9억 1,200만 달러 수주하여 24.6% 달성, 현대사무중공업은 26억 달러 목표의 3월 말 기준 49억 4,300만 달러 수주하여 190.1% 달성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는 3월 말 기준보다 높은 수주 실적을 보일 것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연결제 무제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분기 매출액은 4조 8,424억 원이며, 정기 실적 4조 9,413억 원 대비하여 2%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은 585억 원이며, 정기 실적 1,171억 원 이익 대비하여 50% 감소하였으나,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1분기 단기 순손실은 8,11억 원이며, 정기 실적 2,123억 원 손실 대비하여 손실이 감소하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별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3월 말 기준으로 HD 현대중공업은 10척, 14억 6,500만 달러를 수주하였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18척, 9억 1,200만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현대사무중공업은 28척, 49억 2,900만 달러를 수주하였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IR 보고서에 인용된 주요 선박의 2023년 4월 선가 정보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벌크선 180K는 6,150만 달러, 탱커 VLCC는 1억 2,050만 달러, 컨테이너 운반선 13.3K는 1억 3,800만 달러, LNG 운반선 174K 2억 5,400만 달러, LPG 운반선 91K 1억 5,000만 달러 수준입니다. 2021년부터 상승한 선가는 하락 없이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IR 보고서에 언급된 업합 및 전망에 대하여 전달 드리겠습니다. 해상물동량 증가세 지속, 대부분 선종선령 고령화로 인한 교체발주 수요 및 강화되는 IMO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영향으로 향후 신조발주 증가 기대되는 것으로 레포트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환경친화적인 LNG 연료에 대한 전세계 주요국들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해상물동량 확대되어 LNG 수요 견조할 전망입니다. 탱커선은 가파른 운임 상승의 영향으로 탱커선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탱커선 전체 선대 대비 설령 15년 이상의 노후선 비중 37% 상회함으로 교체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선은 2022년 상반기 이후 주요 운임지수 하락 안정화 추세이며, IMO 환경규제 충족을 위한 이중연료 사양 장착 중대형 컨테이너선 수요 증가세 지속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메타놀 이중연료 추진 선박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선박 발주에 영향을 주는 주요 환경규제는 영상의 차트를 참조하시면 연도별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규제는 EDI, EXI, CII, ETS 등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됨으로 노후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들은 노후 선박의 패선 및 친환경 선박의 발주에 대한 의사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선박 발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근거인 것입니다. 전 세계 선박 건조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조선소의 현재 현황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보면 한국조선소 5곳, 나머지는 중국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HD 현대그룹의 조선 부부는 시장 점유율이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1위 조선소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소의 수주 선전에 응원을 보냅니다. 선박, 태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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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